세공 묶어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즐겨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흔드시고 방댕이도 흔드시고 대군빵도 흔드시고 왜냐하면 여기는 교양광자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즐기러 오신 거예요. 한번 놀아 봅시다. 자, 메들리 준비됐으면 갑시다. 아, 내가 인사를 안 했구나. 그래서 음악이 안 나오는구나. 자, 다리 꾸고 젖받치고 젖을 받쳐야 돼. 내가 우리 언니들 사랑받는 방법을 가르쳐줄게. 이 신랑이 딱 퇴근을 해서 온다. 아니면 애인을 만났다. 그럼 그냥 아, 안녕하세요. 여보 다녀오셨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날 저녁에 사랑을 한번 하려고 꼬시려면 신랑이 딱 들어왔다. 그러면 가슴을 받쳐. 젖을 받쳐. 그리고 젖이 없으면 옆에 걸 끌어모아. 모아가지고 가슴처럼 보이게 젖받치고 신랑님 다녀오셨어요? 이렇게 하면 그날은 아주 죽여주는 거지. 이쁘게 보이란 말이야 신랑한테. 자, 저도 여러분한테 이쁘게 보이게 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리 꾸고 젖받치고 견례! 아, 사랑. 아, 꼬이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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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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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고맙습니다.